이 시대에 맞게 살아있는 성령의 개시가 성령의 개시는 매 순간순간 인류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천 년 전 거, 이천 년 전 거 묵은 것만 붙잡고 그것만 따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다가는 욕심을 자꾸 붙여서요. 무지와 아집이 눈을 가려가지고 자살 퇴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란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이상한 책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했는가인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임해서 나온 그 작품에만 매달려도 안 돼요. 또 몰라도 안 되지만 매달려도 안 돼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임해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못 읽어내면 체험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홍의각당은 인류의 모든 그동안의 고전, 경전을 다 연구해서라도 인류가 누렸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어떤 체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체험과 지혜를 함께 키워가자 하는 일상에서 그걸 실천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걸 지혜로 결론을 낸 다음에 일상에서 적용해서 실천을 해보자. 이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당에 오면 세 과목 있죠. 깨어있음 체험해야죠. 또 호흡, 에너지 체험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심 공부. 이것도 체험과 분석이 같이 가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혼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혼을 감싸고 있는 게 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혼의 입장에서 성령이 영인 거예요. 영이라고 할 때는 혼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성령을 써놨냐. 이 영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육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로 주셔서 혼 작용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 성령짜리를 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참나다 그러는 거고 성령이라는 측면에서 불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참나다. 나의 본체다. 불성이다. 이거는 인간의 그런 중생의 종자가 아니라 부처님 종자다. 이거는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나의 영 나의 이 혼의 핵심이라는 걸 말할 때는 나의 영 그러는 거고 그 영이 사실은 하나님한테서 온 거라는 걸 말할 때는 성령. 성스러운 영. 구별하는. 알고 보면 하나예요. 사실은. 왜냐. 여러분 지금 영을 아는 분은 성령을 압니다. 영을 모르는 분은 성령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만 알지 영을 몰라요. 여러분 혼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혼의 본체를 모르신다고요. 혼작용이 뭔데요? 생각, 감정, 오감. 이거 어디서 일어나나요? 영에서요. 영이 뭔가요? I am이요. I am 하면 난익죠. 구약에서 I am 써놓으면 이건 하나님 이름입니다.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본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에 가면 그대로 이 나의 본체를 아트만 하나님 자리를 브라만 그럽니다. 범하이려 사상이 뭔데요? 아트만이 브라만이더라. 내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본체인 아트만이 알고 보니 브라만. 우주의 본체인 브라만이더라. 신이더라. 그걸 내가 그것이다. I am that 이런 책 있죠? 그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그것이더라는 게요. 아트만이 브라만이더라. 내 영이 알고 보니 성령이더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저것도 기독교 이상하게 해석하네. 그러면 저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 소리가 안 나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성령 아냐 모르냐 지표예요. 내 영이 사실은 하나님 성령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내 혼이 뭐가 돼버려요? 영의 자녀였죠. 이 혼은 영의 작용이거든요. 영이 본체예요. 내 영이 알고 보니 성령이잖아요. 그럼 내 혼은 성령의 작용이 돼버려요. 이때 이 혼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입장. 여러분은 지금 혼의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애고의 입장. 이 애고는 여러분은 이 성령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아빠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사실 혼의 아빠는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혼의 뿌리인 IM 자리를 나의 현전을 딱 찾고 보니까 보세요. 나의 현전을 찾아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모감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무상해요. IM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로서만 존재하지 무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원한 현전자리입니다. 내 영이 영원히 현전한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네. 하나님 아니고는 영원히 현전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게 하나님구나 하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생각감정 오감을 모두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멍해를 매고 이걸 내려놓고 자기 부인 몰라 하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멍해를 매고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존재하시면 그대로 영원한 현전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참나라고 할게요. 참나를 찾게 돼요. 그러면 이 참나가 사실은 성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계속 분열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론으로 파고 계신 분이에요. 만나신 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만나면 어떤 분별도 없어집니다. 영원한 현전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영원한 현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무상한 이런 실존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전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고뇌하고 있잖아요. 번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 번민을 어떤 능력으로 지금 번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 고뇌를 하고 계시죠? 우주에다가 무한 에너지에다가 여러분 코도 뽑아서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고요. 집안에 보세요. 선풍기 돌아가, 드라이기 돌아가, 냉장고 돌아가, 다 돌아가요. 근원이 어디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벽 안에 뭐 있겠지 뭐. 여기 꽂으면 되는 거지. 뭐가 들어와서 이걸 돌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냥 선풍기 꺼지면 꺼졌나 보다. 켜지면 켜졌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아요. 생각을 하고 말고. 감정. 일어났다 사라지고. 기뻤다 슬펐다 울었다.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미친 듯이 이것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이게 어디서 돌리고 있는 걸까? 영이 돌리는 거예요. 사실. 그 영을, 이걸 돌리는 영을 추적하면 뭐가 돼요? 알고 보면 성령이더라. 하나님에다 우리가 코드 꽂아서 살았지. 스스로 산 게 아니더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육에서 이 육체. 여러분 소속인가요? 여러분이 관리되나요? 여러분, 차랑 똑같아요.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신데 솔직히 차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차 만들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몸을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차 운전하다가 꼭 필요한 정도만 아시죠? 여러분 몸에 대해서 딱 그 정도만 아십니다. 뭐 먹으면 배 아프더라? 뭐 먹으면 어떻더라? 그 외에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더우면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맡겼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으면 바로 이 몸, 바로 끝나요. 심장 바로 멈출 거예요. 몸에 죽겠네 하면 진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라도 아이고 죽겠네. 심장이 멈추겠네 하면 멈춰버릴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진짜 듣는다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지. 성령이 관리하지.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운전대를 안 맡깁니다. 성령이 운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관여하라고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만 여러분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걸로도 여러분은 몸을 망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니까 저가 빠진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하면 또 남 같아서. 저까지 제 몸을 제가 망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운전하고 계신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의학적인 연구입니다. 인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내는 게 신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식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예요. 원래 의학이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나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과학도 다 신학이 돼요. 다. 다 신적인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먹게 원래 설계를 하셨지?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뭘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게 하나님이 미리 다 그걸 해놨지? 그거 알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 진리도 중요합니다만 왜 철학이 중요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은 얘기를 못 해줘요. 이걸 먹으면 배가 아플 거다. 이걸 먹으면 뭐 할 거다만 얘기해 주지. 그렇죠. 인과만 얘기해 주지. 선학 얘기는 오로지 철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과 과학을 아울러야 사실은 온전한 신학이죠. 하나님의 심오한 뜻.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심오한 메시지는 철학에서 나오고 일상을 어떻게 살으라는 메시지는 과학에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계는 철학이고 혼과 육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이거 알아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예수님이 그대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라고 안 해요. 그대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영입니다. 그대 자신을 알아야 된다. 모든 걸 다 알아도 그대 자신을 모르면 빈곤한 거다.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충만해도 과학적 지혜가 있어도 그대가 누군지 모르면 그건 빈곤한 거다. 그대를 알아야 된다. 그대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도마복음 하면 또 외경이니 뭐니 무시하는 분들인데 도마복음이 뭔 내용이 있는지는 알고 외경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마복음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니.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책이 아닙니다. 영지주의 팟을 책은요. 저도 읽기 힘들어요. 못 읽어요.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세계관이 나와요. 외우기 싫어서 안 읽어요. 무슨 신, 무슨 신. 도마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담백한 원육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 길로 적협긴 간에 그거는요. 예수님 생전에 누가 들은 것들이 남아서 정리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 도마복음에 영지주의 내용 나온다고 제가 학자님들이 써놓은 걸 봤어요. 그노시스라는 말이 나온대요. 이런 놀랄. 4대 복음에 다 나와요. 그노시스.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황당한 거죠.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편견으로 보다 보니까 그노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뜻이군요. 이런 이미 4대 복음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세파 욕할 때 바리세파 니네들이 지혜를 가지고 너도 천국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 니들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지혜를 잘 못 다룬다. 이렇게 욕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진짜 그노시스는 영지주의 이런 하나의 문파에 귀속된 영지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이 성령에서 오는 지혜죠. 이건 사도바올이 제일 노래했던 겁니다. 성령에서 오는 지혜만이 답이다. 그래서 도마복음도 읽어보세요. 거긴 심지어 도마복음에는 영생을 얻는 비방까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게 도마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팁까지 가르쳤다는 게 나와요. 불교로 치면 밀교적인 내용까지 나온다는 밀교적인 게 나와요. 도마복음은. 사대복음은 기존의 그 복음들은 현교적인 거.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 나오고 도마복음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게 더 있어야 돼 하는 게 나와요. 그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책 내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빨리는 못 내드리는데 문고판이라도 빨리 좀 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마복음 교재가 있거든요. 강의도 다 했고 녹취된 것도 지금 다 정리돼 있어서요. 시간만 되면 제가 책 작업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됩니다만 급하게라도 문고판이라도 좀 급하게 원문과 간단한 풀이라도 좀 먼저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 성경 강의하면서 더 도마복음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했다. 그거 2011년도에 강의한 거거든요. DVD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부터 한 또 한 7년 전인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책으로 한번 제가 또 내드릴게요. 진짜 재밌습니다. 도마복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비방을 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면 혐오합니다. 의혹적으로 봤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욕을 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아우 나 이렇게 더러운 말은 처음 봤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분들도 기독교를 욕하지 마시고 기독교분도 불교를 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나면 제가 다리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서로 알고 나면 가장 훌륭한 도반이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왜 욕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할 사람들은 서로 기독교랑 불교끼리 얘기해야지 누구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인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하는 사람하고 불쌍하는 사람하고 대화해야지 누구랑 대화하겠어요. 제가 보면 딱 둘이 놀아야 되는데 둘이 제일 싫어하고 그러죠. 자꾸 만나면 알게 되면 사귀어요. 그런데 모르면 계속 욕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거기 빠져듭니다. 여기 친한 사이랑도요. 부부간에도 문자로 대화하면 좀 삼가해야 돼요. 자기식대로 읽거든요. 밥 먹었냐? 쓴 사람은 밥 먹었냐? 이렇게 밥 먹었어? 이래도 읽는 사람은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오래 대화해서 절대 제가 재미 보는 경우를 못 봤어요. 반대도 가능하죠. 서로 판타지에 빠질 때도 있지만 틀어지면 훨씬 오해를 깊게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카페 열었을 때 제가 왜 정모를 2004년 2월에 카페를 열었는데 6월에 정모를 했냐면요. 정모할 생각 한 번도 없었어요. 카페로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덧글로는 도저히 어떤 조언을 해드려도 전혀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 글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도와 보려고 채팅을 열었어요. 채팅을 해도 똑같아요. 다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수련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면 이렇게 하라고 듣고 가요.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다음날 물어보면 역시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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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하시면 거기서 듣고 채팅방 나가버립니다.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다음에 만나면 어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말을 해도 다 자기 식대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강화되지 열어놓고 진리를 들으려면 내 걸 좀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마주해야 그나마 이게 열리죠. 글로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급하게 정모를 연 게요. 수련 지도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연 거예요. 채팅방을 통해서 지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 마주보고 하자. 그래서 학당이 사실은 그 덕에 이렇게 얼굴 오프라인이 생겼습니다만 사실은 얼굴 보고 해도 오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남의 사정 알기가.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불교랑 기독교는 소통하라. 소통하려면 내 걸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방이 같은 체험을 단 저는 이해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체험을 해보라.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나눠보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묵상의 대가 참선의 대가 똑같은 소리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용어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똑같이 할 거예요.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홍의각당 강의 올릴 때 소통할 수 있게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정리하자고요. 영혼육.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인데 이 영이 사실은 성령이더라. 성령이 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 더 추적해 볼까요. 성령은 알고 보면 뭐죠. 성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독교인들이 쉽게 성령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럼 성부는요. 영이요. 주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주님은 영이다. 영이요. 그럼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영의 영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부는 뭡니까. 영이요. 성령은요. 영의 영이요. 이 말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작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용. 성령도 다 영이에요. 하나님 작용.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의 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혼과 육을 책임져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신이 내 몸과 이 혼을 책임져주고 계시다고요. 관리해 주고. 성령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게 안 맞는 이유가요. 그럼 성령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로 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어떤 증명이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요. 따져보면 심각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막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알아 들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 하고 받고.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자고 하는 사도 바올 마저도 하나님의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거에 계세요. 이미 거에 계신 성령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듣지 마라. 천국은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할 때 이미 있다고 했어요. 바리세파들한테. 꼭 바리세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바리세파들한테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 바리세파 너희 가운데도 이미 있어. 그런데 받아라 이겁니다.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사니까 성령이 이만한 체험을 하라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성이 있죠. 그런데 왜 견성을 또 해야 되나요. 못 봤으니까. 견성하라 이 말이나 성령 받아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문화권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진도 바로 나갈게요. 성령의 인도에 10번부터 하면 되죠. 6페이지요. 이런 성령. 제가 성령 그럴 때는 이런 느낌을 다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원래 영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임해서 작용하고 계세요. 우리 영혼 안에 임해 계세요. 그럼 몸에는 안 임해 계실까요. 몸에도 임해 계세요. 자 몸에도 임해 계십니다. 몸을 누가 조절해요. 성령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요. 영혼은요. 영혼도 성령이요. 영혼의 주인으로서 지금 역할을 말씀드린 거예요. 육은요. 육은 육대로 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관리합니다. 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육만 남죠. 그럼 그 육은 어떤 식으로 썩어갈까요? 성령의 관리하에 썩어갑니다. 즉 아시겠어요? 육하고 영혼은요. 분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았을 때도 이미 육은 성령이 관리하고 내 마음은 에고가 관리하는데 에고 너머에 또 성령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좀 그림 그려지세요? 제가 공부하다 체험한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혼이 떠나버린 뒤에 내 육은 누가 맡아요? 성령이 맡아서 합니다. 하느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몰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수시로 지금 잘난 척하지 마시고 몰라하고 성령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라고 맡겨야 돼요. 수시로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좀 한다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바다에서 파도타기 하고 계신 격이에요. 다 성령의 바다예요. 나 또한 성령의 작품이고 그런데 수시로 내가 뭐라고 건방진 소리를 합니까? 수시로 몰라. 나는 이게 바울이 하느님 앞에서 안다고 지혜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바보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겁니다. 몰라. 사도바울은 늘 몰라를 잘하신 거예요. 바보가 되라고 얘기했고요. 하느님 앞에서 뭐 좀 안다고 떠들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이 산다. 다 지금 이걸 온몸으로 살아가신 분의 말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바로 곁에서 만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사도바울을 그 남긴 글과 행적을 보면서 같은 체험을 공유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체험이 없으면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지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네이버 사전 뒤져가지고 성령은 이런 거야. 성령은 이런 거래. 바울의 글을 네이버 백과사전을 동원해서 풀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풀어봤자.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또라이도 있었다. 끝.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끝.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 남의 얘기. 제가 네이버 그때 맹자의 사단이 딱 메인에 뜬 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딱 켜봤더니 맹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사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끝. 아무 감흥이 없죠. 그런 사람도 있었군. 우리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다룰 때 과학은 실험이 있잖아요. 철학도 실험이 있는데 실험 영역이 빠져버리고 이런 체험 영역 성령과의 만남 내 영을 찾는 내 영과의 만남 이런 모든 작업들이 빠져버린 채로 혼의 어떤 지적 유희로 계속 전개된다면 철학이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개념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진리는 알 수 없죠. 이게 예수님이 바리세파를 비방할 때 너네는 그 지혜를 갖고도 니네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맡고 있다. 하는 딱 그게 지식인들한테 해당됩니다. 바리세파라고 했던 그 당시 지식인들. 나름 열심히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지식인들한테 예수님이 가혹한 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가죠. 성령과의 만남이라는 게 없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건 완전한 진리 체험입니다. 바다와 파도 관계처럼 이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보세요. 내 애고 안에 아버지 있고 사실은 아버지라는 뿔이 바다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말 그대로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주 어디 가도 영적으로 깨달은 분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머리에 빛이 납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을 제대로 얻으시면 빛이 나요. 그 빛을 보고 우주 어디 가도 다 알아보고 영계에 가도 다 여러분이 대접받는 거예요. 살아서 극락 가려고 막 나무 아미타불 외고 하는 이유가요. 그 방편인 이유가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다 외다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요. 아미타불을 의심하지 않고 생각감정 오감 내려놓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기다 보면 자기 영을 만나버려요. 자기의 안에 있는 영원한 현전 이게 진짜 극락이죠. 진짜 정토고 이게 드러나버려요. 그러면 이 양반은 빛이 나요. 그러면 죽은 뒤에 이분이 신과 함께 요즘 영화 개봉했잖아요. 죽은 뒤에 거기서는 귀인이라고 그러더만요. 죽은 뒤에 특귀인이 돼서 그러니까 꼭 경전에 있는 극락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건 방편이고 빛나는 영혼이 나쁜데 갈 수가 없다고요. 좋은 데까지 그 수준에 맞는 천계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방편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 같으면 나중에 심판의 날 부활하고 싶으면 칭의 성화 영화를 열심히 닦아라. 칭의가 뭡니까? 성령을 깨치는 게 칭의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현전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성령의 불이 안 꺼지면 제대로 된 칭의입니다. 의로운 존재는 돼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켜져 있는데 내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 소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소속이지. 소속이 확실해요. 그런데 불 꺼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 소속으로 가 있는 겁니다. 불이 안 꺼져야 칭의예요. 그런데 저는 성령 체험 한 5초간 했는데 그러면 5초 동안만 칭의였어요. 나머지 시간은 어둠 속에 있는 거니까 칭의라고 말을 못합니다. 온전한 칭의가. 자, 칭의. 성령 이 혼이 자, 영 차원이요. 혼 차원에서 성령의 뜻을 혼이 열심히 따르는 거를 성화 그럽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고륵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육 육체까지 영생의 몸을 얻으면 영화라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거는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몸을 얻어서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화 부귀영화에서 영화예요. 부귀영화를 누리신다. 영광 영광이랍니다. 영광을 얻게 된다.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면요. 불교는 자꾸 종교를 하도 넘나들다 보니까 불교래요. 기독교는 저것만 아시면 끝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지금 어느 단계쯤 가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영원한 현존이 있다는 자각이 있으세요? 몰라만 하세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 애고가 판단을 중지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I am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의 현존이 드러나요. 그 상태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존재만 있지. 여기가 내 존재의 뿌리였구나 하는 걸 아세요. 생각도 여기서 나왔구나 감정도 여기서 나왔구나 오감도 다 여기서 나왔구나 혼의 뿌리를 찾아요. 그 뿌리를 찾으시면 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런 신비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사도 바울 말처럼 성령의 불이 안 꺼질 수 있으면 칭읍니다. 이제 의로운 존재가 확실히 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소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이 나도를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답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은 어떻게 감정은 어떻게 오감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게 이제 황금율을 열심히 지키라는 거죠. 사실은 황금율이라는 아까 코란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오셨잖아요. 그 진리가 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진짜 온몸으로 따를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기도만 잘하면 돼요.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원래 계신 성령 만나는 작업이니까 성화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이 열심히 효자 노릇 해야 효자가 돼요. 하나님의 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빡셉니다. 사도바울도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 나 너무 힘들다.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실존적인 얘기를 할 때 있어요. 고민을. 하나님 뜻 따르고 싶은데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데 진심으로 육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싸울 때 양심 욕심이 싸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도 욕심은 항상 있지만 사도바울도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제가 주장하는 게 양심이 51%만 되면 된다. 그러면 천국에 보내준다. 이거예요. 영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보내준다. 그때 불멸의 영적인 몸까지 얻게 된다. 그래서 영혼육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칭의가 일주보살경지입니다. 성화는 일지부터 본 궤도에 올라요. 끝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영생은 이지보살 정도면 이지보살부터는 여러분 영혼이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몸이 생겨요. 이지부터는. 그럼 이지 이후는 영적인 몸이 또 배양되어가는 단계입니다. 화원경 보시면 써 있어요. 화원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지는 금강불교의 영적인 마음 금강심을 얻게 되고 이지는 금강심의 몸인 금강신을 얻게 된다. 제 책에서 다 써놨어요. 제가 단계별로 다 써놨어요. 찾아보시면 백과사전처럼 두고두고 보시면 거기 단계가 다 있어요. 문제는 일지부터 시작된다는 게 문제죠. 고이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신결을 사보세요. 단 서점에 없습니다. 한참 제가 장사를 못하는 게 한참 수신결 강의할 때 책은 서점에 책이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제가 수신결 어느 방송에서 방송 나가고 할 때도 수신결이 없어서 문의가 엄청 오시는데 제가 좀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나갈 수 있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용어비결이 먼저 나간 다음에 수신결이 나가서요. 불헌간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까지는 수신결로 일지부터는 화음경으로 들어가시면 매뉴얼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됩니다. 칭의, 성화, 영화 말만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지 없어 수신결과 화음경을 보세요. 좀 잘못됐죠? 뭔가 이야기가 기독교분한테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수신결을 먼저 한번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려면 수신결부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화음경을 봅시다. 좀 죄송한데 일단 보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무튼 보시면 매뉴얼을 제가 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가면 기독교적인 내용하고 또 제가 많이 맞춰놨어요. 수신결 나온지가 10년 전인데 거기 제가 이번에 개정한다고 봤다 놀랐어요. 계속 기독교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 이미 칭의, 성화를 도노 점수로 풀고 있어요. 10년 전 책에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걷다 붙여놨구나 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드리는 이것까지만 하고 진도 나갈게요. 진도 아직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죠? 성령 까지 미치겠네 제 얘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 재의는 비유를 최근에 하나 제가 생각해내서 강의 때 몇 번 써먹었거든요.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칭의면요 천국에 영주권이 나온 겁니다. 칭의면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인정은 받거든요. 의롭다 인정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인정 의로운 존재로 인정 하나님 자녀 인정 인정 받았다는 건 천국 영주권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건 성화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고 성령에 안주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주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산다는 것은 법까지 알고 그 법을 따르는 거죠. 이건 천국의 시민권. 영생까지 얻었다. 이러는 그러면 천국의 내 집 말이야. 집을 하나 마련했다고 주거까지 해결됐다고 보죠. 왜냐하면 사도바울의 글 보면요. 육신의 천막을 벗고 하늘집을 얻고 싶다고 소망해요. 집으로 표현해요. 영적인 육체를 부활체를. 차관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예는 뭘까요? 그러면 학당에 오셔서 구급 정도 관광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잠깐 비자 발급 받아서 천국 구경 한 번씩 1초라도 갔다 오실 수 있는 분은 학당에서 인정 받습니다. 그렇죠? 천국 아 나 천국 뭔지 봤어. 아무튼 미국 내려서 놀지 못 하더라도 공항에 라도 내려 갔다 오시는 분들은 학당에서 천국 체험 한 걸로 인정 해드립니다. 비자를 발급 받아서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 분양 사기가 안 되려면 수많은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분양 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선의건 악의건 뭐냐면 진짜 다 천국 보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기도 못 가봤다면 분양 사기가 돼요.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사기가 되고 아예 악의적인 마음으로 사기를 실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분양 사기가 안 천국 국적 받게 해줄게. 사기가 되려면 사기가 안 되려면 관광도 보내주고 한번 갔다 와보고 몇 년씩 갔다 와보라고 하고 거기 영주권도 받아주고 시민권도 받아주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브로커라면 진정한 중재자라면 이거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게 이거예요. 중재자가 내가 돼주겠다는 건 나를 믿는 내 말 듣는 사람들은 천국 국적 다 받게 해주겠다. 천국의 내진바렴 까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죠? 이중국적 상태고 죽음이라는 게 뭐죠? 지구 국적 포기죠.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예수님의 원뜻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 여러분 천국 지금 영주권 나오셨어요? 전 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목에 입만 들어가시면 또 사기꾼일 확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사상을 제일 잘 실천하는 사도라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한다면 지금 이런 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살아서 이건 이중국적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어디 왔다고 할 때 신경 쓰지 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은 뭐냐. 내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거기서 내가 왕은 맞다. 빌라도가 그래요. 너 왕이냐. 내가 말하는 천국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왕은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는 얘기잖아. 왕은 맞다. 내가 천국의 왕은 맞는데 즉 예수님이 대통령이에요. 화엄경에 그게 나옵니다. 화엄경의 대통령은 누구죠? 십지보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지보살인가 보다 하면 이제 화엄경과 성경이 하나로 만나버려요. 그런데 자 그럼 불교식으로는 뭘까요? 십지보살 다스리는 십지보살 이미 삼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화엄경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그럼 여러분이 정토의 시민이 아닌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토의 시민이 되셔야 돼요. 시민권이 나오려면 살아서 극락 시민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죽은 뒤에 가는 극락이 아니라 살아서 정토 살아서 극락 살아서 천국에 가시지 못하면 그걸 못 도와드리면 저희가 사기꾼인 겁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나올 거다.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사기실 거다. 진짜는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니 가짜니 다른 걸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살아서 여러분이 천국 일단 관광부터 다녀오세요. 확실히 다르네 좋네 이게 나와야 돼요. 확실히 좋네 여기 사바세계랑 차원이 다르다. 진리가 뭐예요? 육바라멜의 진리 사랑의 진리가 구현되는 곳이겠죠. 거기는 근데 이게 신기하지만 똑같은 거 아세요? 불교에서 유마경에서 정토는 어디냐 중생의 마음이 정토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마음 땅이라고 합니다. 마음 땅 그러니까 뭔 소리냐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이 어디냐 마음 땅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우리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 왜 지금 하느님 말을 안 듣는 데가 우리 말고 또 있나요? 우리 마음이 정토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불법의 진리대로 안 따르고 있는 내 생각감정 오감의 마음을 바로잡으면 나는 이미 육신은 지구 소속인데 영혼은요? 천국 소속이에요.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탐나지 않으세요? 국적 일단 하나 더 받아 놓는 게 좋지 않나요? 아무튼간에 돌아가실 때 지구 국적만 포기하고 말소되고 이제 여러분은 깨끗하게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서 이미 천국 시민인 사람은요. 스케일이 우주적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구가 한 시 정도로 보면 구청장 정도 되시죠.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구청장님 그 밑에 제가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되나요? 군수 정도 군수나 이렇게 지금 이 부분만 잘라서 올리시면 저 쓰레기 됩니다.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스케일로 보시라고 실감나게 이 정도 스케일로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 살아서 지금 천국 소속 예수님은 그 시각으로 본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 해봤자 예수님한테는 구청장 정도죠. 그럼 이스라엘 해로당 이거는 하수인이잖아요. 더 아래죠. 어디 군수나 대죠. 거기 불려가서 욕 들어봤자 사실 자기 왕국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쏘는 본인 왕국에 오셔서 핍박받고 가셨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제자들이 시각에서는 이 우주가 사실 그 양반이 다스리는데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참 고초를 치우셨다. 백성들이 몰라봤다. 대통령이 어떤 특정 구를 시를 방문해서 짠 했는데 잡아다가 십자가에 걸어버리고 헛소리한다고 이렇게 바라본 거에요. 당시 사도들이 요정도 얘기해드려야 좀 실감이 날 거에요. 아 왜 그렇게 생각했구나 예수님은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사도들은 왜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거 좀 아실 거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을 초월한 이 성부 성령의 하나님께 온전히 귀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인간 중에 제일 대통령이 누구라고 리더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부 성령과 하나 되는 걸 추구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 중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제일 왕이시기 때문에 코란과 연계하면요 알라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예언자인데 예언자들 중에 사실은 이분이 제일 레벨이 높아서 만렙이라 왕이야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화음경 스토리도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불교, 기독교가 스토리가 똑같다니까요. 들어가 보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슬람, 불교, 기독교를 왔다 갔다 해버리는 바람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좀 느낌 오시면 좋겠어요. 이 느낌이 와야 성경도 읽혀요. 이런 게 안 오면 영원히 남의 얘기예요. 천국이 좋더라 좋더라 좋겠다 가는 놈들 거기 가는 놈들 좋겠다 하고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망해라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도 못 가는 거면 그런데 갈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왜냐 칭의 성화 영화를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칭의 성화 까지를 강조합니다. 영화는 답이 없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바라는 거고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까지 다 얘기합니다. 영생 얻는 비법까지 도마보금에 보면 다 나와요.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은 믿었던 거예요. 살아서 바로 천국 가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빌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에 침략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그들은 천국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네들 중에 살아서 천국 보리가 있을 것이다. 살아서 그대로 천국 관리들이 있을 것이다 까지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재림의 날에 내가 다시 와서 해줄게는요. 일종의 패자 부활전 개념이에요. 그때까지 안 된 사람들은 내가 해줄게지 살아서 올라갈 사람들 다 올라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절이래. 교회에서 안 하는 이유가 막 지금 더워서 그래요. 혹시 이 강의를 나중에 겨울에 보시는 분이 저 왜 저래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더울 때입니다. 제 뇌가 약간 좀 이상해요. 평소보다 좀 말이 더 행설수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지금 빨리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 해드릴 건데요. 너무 지금 미리 예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요. 제자들 한 70명 정도를 뽑아요. 전도를 보내면서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예수님이 방문하려고 하는 도시를 미리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먼저 가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설교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모이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가기 전에 멘토들을 둘을 보내요. 먼저 그 지역에서 미리 전도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막 하면서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방문하는 거예요. 본인이 방문할 곳에 미리 보내면서 첫 번째 당부가 이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 하느님한테 추수할 일꾼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그 말부터 시켜요. 이 말이 뭔가 묘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천사들이라고 딱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들이 추수하러 올 거야.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추수를 도울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해요. 제자들한테 니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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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뭘까요? 하느님이 보내주기 싫은데 인력 없는데 지금 이런 관계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들 많을 텐데 그냥 보내시면 되지 그 말을 왜 할까요? 굳이 하느님한테 하느님 이번에 천사 너무 적게 보내셨어요. 좀 더 보내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생각은 추수할 일꾼이 천사인데 그 천사 살아가요. 예수님이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천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추수꾼이 돼서 내려온다는 예수님과 함께. 나랑 함께 작업할 보살들이 너무 없다는 불교식으로 말해볼게요. 지금 보살 되게 부족해. 나중에 인류를 구하러 오려면 보살들 진짜 많이 필요한데 부족해. 보살들 좀 많이 지상에 투입시켜달라고 저 비로자나볼한테 기도해. 그럼 기도한다고 많이 보내주고 할 게 아니잖아요. 보살이 없는데. 니네가 빨리 보살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원에 들어가면. 우리도 빨리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지. 하느님 계산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계산 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제 식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말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 관점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미쳐지고 생각 못한 구절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구절들 많을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들은 사도들 입니다. 예수님 말 듣고 천국 간 사람들 그 중에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천국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면 사도들의 얘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칭이 성악까지만 우리가 하고 영안을 하늘한테 맡기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거 해가지고 빨리 천국 가라고. 천국 좀 많이 가라고. 그래서 나중엔 내가 같이 일할 때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 천국에 내 집 마련까지 꼭 하시고 극락의 내 코처까지 하나 딱 마련하시고 불교도 똑같아요. 극락이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내 안에 늘 극락이 살아있으면 영주권 나온 거고 일주보살이면 일주보살 돼서 육바람이 내 안에 돌아가면 극락의 시민권 나온 거고요. 이미 살아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량수 무량한 수명까지 얻게 되면 극락의 확실한 내 집 마련까지 된 겁니다. 살아서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은 뒤에는 전 모르겠어요. 신과 함께 보시거나 다른 걸 참고하시고 살아서 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없나 다 갈 수 있어요. 놀랍게도 제 장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왜 저는 칭의 수신결 이런 책 수많은 견성책 냈죠. 성화 육바람일 양심 성찰법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생 용어비결 쓴 사람이에요. 용어비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저승으로 안 가고 바로 천계로 올라가는 법이에요. 천국으로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용어비결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신선수를 닦으면 저승으로 가는 황천길로 가는 문은 닫히고 하늘로 가는 하나님 계신 옥황상재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문만 열린다. 이렇게 이 표현이 용어비결 나와요. 요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은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저는 보고 막 전율이 쫙 소름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있어요. 방법이 사회비교 같기도 청국 가는 비법 이러면 또 좀 이상합니다.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튼 저는 모릅니다. 저는 시민권 받았으니까 가자고 할 때 갈 걸 저희가 돈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공부하시라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극락이고 천국이고 다 해결돼요. 살아서 지금 내가 육신은 여기 지구 소속이지만 영혼은 육바람일 법을 따르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우주인이에요. 우주인. 대통령이 지구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리더로 삼고 있는 분이 십지보살 이어야 돼요. 화원경을 진짜 제대로 읽으셨다면 십지보살 이 우주의 리더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일지보살이 이미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가 시민권 나온 거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5분 쉬고 10번 들어가겠습니다.